광주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오늘 김성진 광주그린카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광주자동차산업발전 전반에 대한 정책과 전문성, 자질 등을 검증했습니다. 인사청문위원들은 광주테크노파크원장 출신인 김 후보자가 광주자동차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기획과 기업지원을 하는 광주그린카진흥원을 이끌 자질이 있는지를 집중 질의했습니다. 광주그린카진흥원은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일대주주이자 지역의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적 자동차 전문기관으로 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동의를 거쳐 임명됩니다.